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선거 부정 문제에 별로 관심이 안 가졌고 당연히 선거는 정직하게 하는 걸로 알았지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4년이 흘렸고 60대 초반에 가장 귀한 시간 4년을 선거에 그냥 매진한 겁니다. 매진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10년 이상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항상 수혜를 보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거나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는 친민주노총 후보들이 덕을 많이 받습니다. 덕을 받고 윤 대통령 하에서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일정 퍼센트를 더불당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기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박탈당해온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냥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자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면서 그냥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014년부터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나 국내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그걸 끊임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황우여 씨 그다음에 김무성 씨가 천우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있는 당시에 이 사전투표 제도의 전면 실시를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들이 다 마련됐습니다. 빼앗은 것은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사전투표 제도가 모두 다 제도화될 수 있다. 다 힘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사람들은 국내 부재자 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의 재미를 본 다음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양일간 실시하고 사전투표는 특별히 당일투표와 달리 선거인 명부를 없애버리고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 없이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디지털 명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인시해가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는 97년까지는 도장을 직접 찍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리고 그 투표관리관이 도장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투표가 딱 시작되는 그 첫날에 그냥 투표록에 그냥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름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나 일체 조작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운영이 돼 왔고 2012년도에 사전투표제도가 전면 실시되는 제도계획안을 보더라도 이 문제를 두려워해 가지고 그때 국회의원들이 당일투표처럼 절치선 그다음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반드시 명기를 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는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언론이 침묵을 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침묵을 하고 무엇보다 빼앗은 것은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철두짐에 덮기로 굳게 결심한 남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직선거일에 그냥 덜너리를 서고 권력은 선관위하고 더블당이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정착되고 고차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가늠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형 사건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든 그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을 본인의 운명에 자식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4월 27일 날 용산 인근에서 열린 집회의 참석자들을 보고 주변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보고 아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자기 것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좌파들에게 완전히 접수가 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의미는 딴 거 아닌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이 오랜 동안의 준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선거 장악을 통해서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바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문장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전혀 뭡니까 싸울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이 부정승을 해결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되찾을 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겠냐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냥 발등을 찍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전부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개개인의 안의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부정은 우리끼리 잘 헤쳐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원배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하지만 더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우리끼리 헤쳐먹기 위해서 나라도 뭡니까?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외세와 결닭해가지고 우리끼리 헤쳐먹을 수 있으면 다 아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헤쳐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동포들을 완전히 개돼지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침묵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다 침묵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전부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나는 주넘하게 경고합니다. 이 은폐와 침묵과 비급함과 소심함에 여러분들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세 손손 치룰 겁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다수겠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기를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이런 대한민국의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체제하에 사는 겁니다. 그 체제하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경고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4월 11일 총선 딱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현장 여러분들 선거 문제는 제가 적게 다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공박사 손을 털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긴 게임에 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여러분들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 싸우다 죽어라 이렇게. 당신 혼자 나가서 싸우다 죽어라. 시위에 몇백 명 참가해 가지고 이러분들 끄떡도 안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접수를 해 가지고 이러분들 그냥 목줄을 딱 쟌 겁니다. 국민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수준까지 다 밝혀낸 겁니다. 제 소임은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어느 놈이 했는 것만 여러분 현장만 여러분 못 잡았지 거의 전부를 다 드러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도덕질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여러분 남은 것은 그냥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모르고 당하면 몰라서 당했다 하지만 그냥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 알게 됐으니까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각자가 여러분들 하는데 우파 지도자들도 단결하고 이게 참 더물지 않습니까. 다 저마다 이익이 있으니까 사심이 있고 하니까 뭐 투쟁을 하는데 어젠다도 다양하고 뭐 다양성은 좋은 거지만 뭐 힘이 결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한 거 하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고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게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다 선거를 포기합니다. 베네수엘라도 이런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70% 80% 정도 선거율이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그런데 그 다음 투표 안 합니다. 다 모치에서 결정하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